영등포구 신길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영신초등학교에서 추천한 모범 청소년 5명에게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11월부터 장학금 모금과 대상학생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으며 영신초등학교로부터 평소 품행이 바르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모범 청소년 5명을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받은 청소년들은 모두 21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로 어느 때보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종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한점순 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